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계세요, 위험합니다 안쪽으로 올라가세요 여기 계시지 말고요 저기 앞에 방향쪽으로 올라가세요 앞에 방향쪽으로 올라가세요 세 달 적어서 올라가세요 다이전 하셔야 돼요 다이전 다이전 백운 호수입니다 좌회전에서 올라가세요. 들어오실거면 돌아서 들어오셔야 되요. 빨간 라인에 붙어 들어오면 걸리면 못 빠져나오십니다. 좌회전에서 돌아서 들어오세요. 저 멀리 보이는 산은 발화산 발화산입니다. 발화산을 넘어가면 성남 대장동이 나옵니다. 전동 좌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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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만로 사과도 사과도 쿠키 아멘